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 립스코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워글래스 글로시밤 신컬러가 나오면 립스코를 찍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어요. 요즘 멜팅밤 제형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중에서 최고는 아워글래스 아니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네 컬러가 출시되었는데 여쿨라, 봄엄라 분들이 좋아하실 컬러가 드디어 나왔어요. 사실 이번 신상 컬러 립스코는 제가 1월에 미리 찍어뒀는데 이상하게 그 영상 속에 메이크업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오늘 다시 재촬영했습니다. 근데 시기상 이제 봄에 바를 컬러들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1월에 신컬러 나왔을 때는 너무 추웠어요. 그럼 한번 기존 컬러 비교 발색부터 립 발색까지 오늘도 알차게 쭉 보여드릴게요. 고고! 아워글래스 펜톤 볼륨아이징 글로시밤 이제 이 골드 패키지 익숙하시죠? 그 사이에 가격이 또 올랐어요. 요즘 백화점 브랜드들 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아워글래스 글로시밤도 어김없이 인상됐습니다. 제형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닿으면 스르륵 녹아나는 멜팅밤 텍스처로 투명하고 맑은 광택과 컬러감이 너무 예쁜 립이에요. 마치 색을 머금은 물기가 촤르르하게 감싸인 듯 유리알처럼 표현되는 텍스처예요. 참고로 이 멜팅밤 제형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바르는 계절에 따라서도 약간 느껴지는 제형이 다를 수 있어요. 좀 날씨가 따뜻하거나 따뜻한 곳에서 보관한 경우에는 아주 무르고 가볍게 발릴 수 있는데 겨울에 구매해서 좀 추운 곳에 보관하시던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쫀쫀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바를 때 겨울에 바를 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월에 이 신컬러들 립스코 찍었을 때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그랬더니 제형들이 좀 단단해져서 발색이 좀 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찍은 발색이랑 지금 찍은 발색이랑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런 멜팅밤 제형들이 그런 편이다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존 아워글래스 글로시밤은 이렇게 12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신컬러는 기존에는 없던 맑은 핑크와 코랄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워글래스 글로시밤이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데 놀랍게도 국내 제조 제품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번 신컬러들은 우리나라 분들의 취향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거기에 아워글래스가 원래 자라던 약간 누디하고 딥한 듯한 컬러도 하나 살짝 넣어줘서 저는 아쉽지 않았어요. 입술에 바르면 이렇게 유리알 광택 만들어주는 제형이고요. 발색력은 투명한 듯하지만 바르는 만큼 레이어링 되는 타입입니다. 아주 약간의 플럼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 바르면 시원한 민트의 느낌이 나고요. 향도 역시나 은은한 민트향이 나요. 아닌가? 안 나나?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후진이 안 되는 타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애껴 쓰셔야 돼요. 그럼 바로 립 발색 보여드릴게요. 고고! 기기마다 디스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기기별 디스플레이 안내사항 잘 읽어주시고요. 23호의 노란빛이 많이 도는 피부톤이라 상대적으로 립 컬러가 더 쿨해 보일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시 컬러부터 볼게요. 정말 예쁘고 맑은 오렌지 코랄빛의 컬러예요. 핑크끼가 돌지 않는 코랄이고요. 기존 루시드에 조금 더 오렌지 레드가 섞인 코랄입니다. 미스트랑 비교하면 확실히 더 오렌지빛에 가깝죠? 입술색에 핑크빛이나 보라빛이 많이 도는 분들은 색이 비쳐 보이면서 오렌지빛이 덜 느껴질 거예요. 얇게 발라주면 이렇게 자몽즙을 은은하게 머금은 듯이 표현되는데 정말 봄웜용 컬러입니다. 루시드보다 좀 더 색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셨던 봄웜분들 완전 추천이요. 입술 위에서는 조금 더 청순한 코랄빛으로 올라오는데 막 발랄하고 상큼한 코랄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코랄이었어요. 아워글래스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화사한 봄웜라 컬러도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리빌 컬러는 그동안 없던 여름쿨 라이트톤을 위한 밝고 맑은 쿨핑크 컬러예요. 디자이어보다 훨씬 맑은 거 보이시죠? 잿빛 없이 아주 맑습니다. 리빌이랑 앤티스 같이 바르면 너무 예쁠 재질이에요. 입술 위에서도 정말 쿨한 핑크로 올라와요. 여쿨 뮤트 분들은 디자이어 컬러 아주 만족하실 텐데 여쿨 라이트한테는 사실 그동안 완전 찰떡이다 싶은 컬러가 없었어요. 근데 딱 리빌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은 컬러래요. 이 컬러는 더 덧바를수록 쿨하고 라이트한 핑크빛이 쌓이는데 덧바를수록 라이트함이 더 올라오는 게 놀랐어요. 촉촉한 틴트들은 라이트한 핑크 바르면 착색되면서 약간씩 탁해지잖아요? 얘는 탁해질 일 자체가 없는 제형이라 조금의 탁해짐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여쿨 분들께 강추합니다. 크레이브는 리빌보다 웜한 핑크인데 요즘 토끼 혀 컬러 많이 보이잖아요? 딱 그 색감이에요. 슬립보다 더 맑은 핑크 컬러고 디자이어보다는 더 따수운 웜 핑크입니다. 위시가 완전 웜한 컬러고 리빌이 완전 쿨한 컬러라면 크레이브는 웜에 가깝지만 그래도 좀 미지근한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크레이브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웜하지만 너무 노랗지 않은 컬러라 그런지 위시 리빌 크레이브 3종 중에는 제일 취향이었어요. 뭔가 슬립을 발랐을 때보다는 맑고 화사한데 너무 쿨하지 않고 딱 좋달까? 웜톤이 바르면 너무 예쁠 핑크라서 핑크 잘 받는 봄원분들께 제일로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너무 쿨한 거 안 맞는 여쿨도 발라봐도 괜찮을 색감이었어요. 토끼허 립 컬러 추천 자꾸 눈에 띄는데 그런 색 찾는다면 딱 이 컬러가 그 재질이니까 한번 발라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어때요? 이게 제일 잘 어울리죠? 마지막으로 루즈. 봄 신상답지 않은 딥한 브라운 레드 컬러인데 정말 제 취향이에요. 초코레드 같은 어둑한 색 너무 좋아요. 헤이즈랑 비교하면 이렇게 딥하고 탁한 느낌 잘 느껴지죠? 라이즈랑 루즈 같이 발라주면 갈웜 조합 뚝딱이겠어요. 얇게 바르면 살짝 입술이 어둑하게 톤다운된 느낌이라 그윽해지는데요. 이 색감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올라가지지 않아서인지 약간 창백해 보이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더 도톰하게 바르는 게 예뻐요. 그쵸? 이렇게 풀립으로 채워주면 채도 낮은 브라운 레드가 투명탱글하게 전체적으로 얹어져서 되게 분위기 있어집니다. 발색이 다른 컬러들보다 더 투명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또 매력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을 워낙 화사하게 해서 조금 안 어울리지만 제 최애픽은 루즈입니다. 이런 그윽하고 어둑한 컬러 너무 좋아하고요. 투명도 있게 올라가져서 생각보다 엄하지 않아요. 가을웜 딥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이렇게 아워글래스 새롭게 출시된 네 가지 컬러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 립스콜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기존 컬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기존 컬러와 이번 컬러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에 배우 이청환님께서 아워글래스 모델이 되면서 위시 컬러가 청아코랄이라는 이름으로 메인 컬러로 나왔는데 이번 봄에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컬러예요. 근데 제일 잘 팔리는 건 리빌 컬러라고 합니다. 물론 제 픽은 루즈였어요. 그럼 그대들 취향에 맞는 컬러도 오늘 있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